아프리카 본사 원래 제가 목요일까지 호의 있을래 했는데 내일 아프리카 본사 가거든요 아이고 열혈팬님 어서오세요 아 철구 어서온나 니 알잖아 철구 알잖아 장치구 스타키라 청기 왔다 마 밥값 벌자 저 새끼는 누구에요 모기 새끼들이 두명이서 있네 아침부터 여름인가 마 청기 스폰 왔다 가자 심노잼 드립시게 했지 6년간 했던 드립 또 치죠 심노잼 니가 얼마짜리인자고 이렇게 만들어놨냐 제꺼 아니잖아요 이거 30만원짜리인데 이 씨발 뭐 학구두명이 있노 이 개새끼들아 마 듬빌아 이대로 가자 이 개새끼야 듬빌아 제가 여러분들 노래방 18번곡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댈 원하고 있어 나 바라보는 그 눈빛을 형님들 비누가 일단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은 이젠 견딜 수가 없어 벌칙 말씀해주세요 벌칙 형님 다가갈수록 레서비 형님 벌칙 다 가능합니다 형님 족구 빼는거 없습니다 뒤도 안돌아봅니다 형님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형님 말씀해주세요 아무거나 다 가능합니다 형님 갑시다 형님 갑시다 아무거나 말씀해주세요 벌칙 낭말로 기누다 제 목숨도 겁니다 갑시다 형님 빨리 가세요 형님 뭡니까 냉면 세그릇 먹자 이 새끼 일조를 모르는 새끼네 알겠다 가자 뭐 제형님 해라면 해야지 갑니다 형님 형님 갈게요 형님 갑니다 제 노래방 17번곡 갑니다 아 PC방이신 분들 볼륨 좀 줄이세요 아니면 이어폰 꽂으세요 네 진심구를 보지 보지보지 보지보지보지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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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가 사지샤지샤지샤지샤지샤지 그림을 보다가 사지사지 사다 말고 보지보지보지 그림을 보지 점심가지고 먹고 사는 데 형님들 스칼북 해야됩니까? 형님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기다려 보이소 잠시만요 명언한게 좋고 하겠습니다 명언한게만 좋겠습니다 형님들 재밌게 잘 알고 있어요 매일 잘 알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Gummi고 지금, 첫 번째는 Single, 첫 번째는 성경이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될 것 같아요 CS경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안돼요 inha 소중한 형님들 잠시만요. 니들 교육이 좀 잘못됐네. 형이 교육을 확실하게 해준다. 다들 스피커 볼리볼리라. 너 왜? 누역 좀 됐나? 깝치지마라. 죽는다. 렛츠가 RS 자극을 확실하게 해준다. 언제 매우 어떻게 믿어? but who's left cause I'm not bleeding how far will we take this it's not hard to see through the fakeness tell me what would you say I'd say it's time to let go am I still waiting for this world to stop hating can't find a good reason can't find hope to believe this can't last forever time I'm right 자 여러분들 기뉴한테 지시해 킵뷰 100장 부리겠습니다 다들 준비됐어요 그럴리가 없겠지만 세계가 멸망한다면 가능할까요 기뉴한테 지시해 킵뷰 100장 바로 뿌리겠습니다 마 개새끼야 대가리 박아봐라 마 대가리 박아라 개새끼야 대가리 박아봐라 대가리 박아봐라 대가리 박아봐라 대가리 박아봐라 대가리 박아봐라 대가리 박아봐라 호위야 마 호위가 니 똥바지 아이가 마 니 기훈이한테 밀렸나 기훈이한테 밀렸냐고 어 니 안보이던데 어 밀렸다 노인팩트고 마 니 죽었나 만에 비글즈 운전기사로 가도 되나 미안한데 이 자리 없다 블렛리스트 알아봐라 개새끼야 아 미안 운전기사는 용료였제 가자 마 막말로 니 내 잡으면 민심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가자 뭐라는데 뭐라는데 말 똑바로 해요 내만 잡으면 부산통 날 잡으면 봉키벌레한테 민심 얻을 수 있다 가자 봉키들이 마지막 하지마라 락실아 봉키보고 봉키란건데 뭐 어쩌라고 봉키드립 하지마라 내가 봉키드립해서 지금 욕먹고 있다 아이가 니는 안되지만 내는 된다 이 봉키새끼들 알겠나 마 내 방에 욕실로 와봐라 바로 제 앞들어갈게 이 봉키새끼들 하하하하하하 어 그건 인정 하하하하하하 만들어라 마 내 욕스로 온나 마 뭐로 해줄꼬 야 일단 첫판은 송풀어내니까 부종한번 하자 삼판이선에서 닥치라 삼판이선 없다 단판 부종하자 그러면 마 어 뭐해줄꼬 렌렌전 할래 뭐할래 어 렌렌전 하자 렌렌전 마 내 욕스로 온나 들어왔다 이 새끼야 빨리빨리 움직여라 느림보 새끼야 개새끼가 이빨 터는다 욕하지마라 이 새끼야 이제 배비다 나도 내 밥이다 닥치라 욕하지마라고 나도 이제 배비라고 이 새끼야 이 새끼 싸가지 없네 싸가지는 니가 원래부터 없었고 이 새끼야 방송 7년중에 6년 12개월이 싸가지가 없었잖아 이 새끼야 건방진 새끼야 니 더이상 안되겠다 싸가지 않는 이 새끼가 형들한테 밤만 삐찍삐찍하고 밤만 때리고 자꾸 새끼가 막 그냥 발로 확 걷어 차뿌라 니 더이상 안되겠다 니 오늘 좀 숨지자 이 개새끼 더이상 안되겠지 이 새끼야 원래부터 안 됐어 이 새끼야 방재가 숨진다네 누가 니가? 니가 숨지고 싶어야? 마 시작해봐라 이 새끼야 이 새끼 개처받아주구 뭐고 주세조가 주세다 주소진이다 더이상 주세조 아니다 실망인걸 간다 개새끼야 간다 또 김정우한테 대리시켰네 레더 대리 와 쓰레기새끼 로리였으면 이 새끼 바로 박탈당해야되는데 와 김정우 대리시켰찌? 마 좋댓네 마 뭔데 마 니 오늘 좀 맞자 이 개새끼야 테란이다 아니 뭔데 테란이다 저거다 마 마 니 오늘 좀 맞자 마 근데 잠시만 내가 니 선글라스 끼길래 따로 꼈는데 나는 낀 필요가 없겠다 니는 방뿌라로 낀거 아이가 쓰레기새끼야 어? 눈동자 무분먼트 숙길라고 한거 아니냐 우리 새끼야 마 니 한번만 더 씨부리면 선글라스 벗는다 한번만 더 씨부리면 선글라스 벗는다 선글라스 벗는다 그랬다 시키 내가 무슨 난 그냥 컨셉인줄 알고 맞춰주려고 따라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난 필요한거 이 새끼 눈가리 돌릴라고 본거아니야 무권도 숨길라구 마 니 한번만 더 씨부리면 벗는다 자 너로우시 니 한번만 더 씨부리봐라 선글라스 벗는다 선글라스 벗는다 선글라스 벗어줄래 개새끼 넌 뒤졌다 선글라스 기지말고 새끼야 멍청한 새끼 안녕하세요 니 한번만 더 이사압 되겠다 나 니 한번만 더이상 안 되겠다 넌 바람에 차마저руш아 쳐다맞아 인 인 하나 롤이 나러가라 개새끼야 마스터한다우 간절간절거리노 ому 니 갠두가패에 푹 모시게 한다는 너 롤도 못하잖아 괜찮나? 롤도 잘하나? 맨날 롤만 페인처럼 하다가 철빡이들한테 훔쳐맞고 그만한거 아니야? 진정한 남자는 말을 아끼는거 경기력으로 보여준다 경기력으로 보여준다 저번에는 롤 가지고 자식당기하고 한때는 오버워치 가지고 짜증나 오버워치는 롤때보다 처음 맞은 기억이 되살았는지 빨리 졌긴 했어 마 근데 그때 할거 뿜어넣고 다 뿜어넣었지 그때 이리 아르한테 불러배하고 요헤타한테 개척하려 했지 마 미쳐말려 마 마 아르한이 커리어에 제일 최악의 커리어가 철구팀에 참여해서 우헤타한테 쳐맞으신데 마 그때 섭외 100만원 썼다 닥치고 있어라 아르한 섭외한다고 100만원 썼다 개새끼야 닥치라 아 아 야 아 아 니 말하나 쓰레기 자기소개하지마라 죽는다 아 아 아니 비해 아니 서치를 안하더라고 서치하고 있는데 뭐라 X빠는 숨질래 숨지고 싶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번도 진적 없네 사나 이해하지 근데 오늘 죽어봐라 개새끼야 개새끼야. 아 근데 쳐발리던데 방송기기 전에 보니까. 니 좀 맞자 이 개새끼야. 니 좀 두드러 맞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두드러 맞자. 두드러 맞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마 마 마. 마 니 좀 맞자 이 개새끼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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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스마아 리뉴다 자나 많이 자른거 아이가 자지마라 숨질 때도 온통이 들리는거야 개새끼야 리뉴다 사람은 두종류의 사람이니까 남의 똥꼴을 빠는 새끼 똥꼴을 안빨더라도 자존심을 챙겨서 니는 어딘가 니는 어디냐 말이냐 니는 어딘가 니는 어디쪽이야 리뉴다야 니는 어디쪽인가 아 쟤 쟤 니는 뭐야 이거 큰아지 처음 왔다 상대로 우리다야 형이 한마디만 할게요 빼라 죽는다 안죽는다 내가 내내 뭐야 뭐야 니해준이다 박진아 죽어줄게 왜이래 새끼야 왜이래 새끼야 집중해라 형좀 쎄다 이 개새끼야 공격 어디가노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하하하 마 나 당황했나 내 물량에 여외구 보 보 보 나 유다야 이제 시장이 풀리나 마 정신 챙기라 문 냄새고 이거 이거 문 냄새지 유다야 이거 문 냄새가 나는데 유다야 이거 문 냄새고 여기 여기 유다야 유다야 너무 잘하나 형이 아 적당히 하자 저 최고야 니가 적당히 해라 상남자는 당골단인 안한다 닭취라 니가 적당히 해라 나 실력으로 말리니까 너부들 안와보지 유다 많이 죽었는데 너 너부들 안와보니 문 냄새고 문 냄새 나는데 유다 유다야 유다야 뭐하노 정신 챙기러 낼 수 있네 유다 유다 kann 예전에 내가 아니다 아 이번에 대상 받았다고 와 저게 텐션 봐라 미치고 큰데? 마 니는 내가 분명히 말한다 간다 마 마 마 나 내가 한마디만 하지 니는 한방이 끝났다 알겠나 내 마린에 총살당한다 바로 뺀다 마 니다야 니 오늘 좀 맞자 마 마 마 나 마 마 마 나 마 마 나 마 삼남자는 빼지 않는다 마 마 나 마 마 나 마 마 마 마 저것도 못하면 짠지라 수진단지 이 새끼야 마 저것도 못하면 크지라 마 고통 없이 질린데 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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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친구가 오고 있다 개새끼야 어쩔건가 어쩔건가 한낮다는 뺀다 이 개새끼 이놈 어쩔건데 대개에 쳐 대개에 쳐 다행이다 더 빨리 준비해라 절구야 지금부터 4시간이다 다행이다 알짝 대버리죠 할거없죠 아우 잡알리야죠 잡알리야죠 할거없어버리야죠 잡알리야죠 잡알리야죠 ו 주 사람 니빛 묐 아, 이 봐볼 게 있어, 이가. 아, 이 봐볼 게 있어, 이가. 아, 뭐야. 이거 꺼져? 컴퓨터롤 딱 5분 동안 좋아했어? 컴퓨터 대가리 때리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바로 부터 해가지고 대가리 때리고요. 헤블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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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요. 도망가죠. 할 수 없는 곳이야. 당해버렸죠. 딱 대가리 새끼. 메모탄자. 사람 새끼 아니죠. 게임 끝났죠. 바로 또 드랍까지 앞마당에 게임 끝나버렸죠. 다가리 펼다가 바로 쳐발라버렸죠. 다가리 펼터. 자. 결국에 앞마당. 다시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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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에 마라가 없죠. 다시 먹어버렸지. 다시 가죠. 다시 가려. 엘빛이 나. 아. 다가리 새끼 당황해버렸죠. 아이고. 또 팜새가리 새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죄송한데 죄송한데 풍삼정도 인교환이세요? 저기요 저기 죄송한데 풍삼정도 인교환이신가요? 오 깜짝 놀랬는데 죄송한데 풍삼정도 인교환이신가요? 와 시대를 거스르는 새끼 창의적인 새끼 영재 영재네 영재 근데 지금 나이가 28살 나이가 조금 늦어서 그렇지 영재네 역시 아프리카 대통령이 괜한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나이가 조금 늦어서 그렇지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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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Hand ler 소 전 Hand ler 이였 좋 stuck 으헣헣헣헣헣헣헿헣허 야 니 롤뽕맞으나 파리테라 인파 실수하지 않겠네 어구야 어 니 롤뽕맞으나 파리테라 해 실수하지 않겠다 아린ct 무릎 완료 그래도 드랍쉐프를 뽑는거 못할 수 있어서 아 아 아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파이팅! 뭐 그렇게 오신나가? 뭐 이렇게 오신나가? 마, 닥지구는 개새끼야. 투 머싱 게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으로 세 hacen 당연하지 그러니까 룰을 치면 라인을 크게 보면 굉장히 큰데 아주 돌? 저 철구 저 밭대가리에서 그게 뭔가 해서 그 라인을 보고 있는거야 마 시원하게 들어온나 어 아까? 하하 생각없어? 와 왜이렇게 많냐 진짜? 어? 이게 진짜 많은데? 근데 자원은 내가 하신거 아니고? 상관없지? 아니 335때문 지옥이다 개새끼야 오키 전에 끝나 넌 지금 일리러 넌 지금 일리러 하하하하하하 맞아버렸어 그 중소가 되신거 어이구 아 pastors 네 할 Sin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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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못해. 저는 아무것도 못해. 드디어. 멋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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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못해. 탱크 한 분에 아무것도 못해. 자원퓨을 개쩌네. 아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야. 뭐하노? 큰아이 새끼. 불구야 자나? 불구야 자나? 망양모로 가버리지. 역으로 붓래 버렸겠지? 빡대가리겠지? 불링이 차가지고 못박대고 죽어놨겠지? difficulty 배슬 최구의 발떨 자기하에는 자기가 죽어버려cka 야아~~ 이제 죽어버렸어~~ 총알의 맏의 아리댕끼 저기 뭐야 뭐하는데 x3 저기 뭐야 뭐하는데 x3 저기 뭐야 뭐하는데 x4 마을 에. 오 뭐야! 우와, 뭐야!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야야야야야!!! 잠시만 철구 잠시만 한마리만 한마mp 한마 astronomers 하닐 되네 하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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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 아. Jason을ась 한 번 배우도 세씩 fällt옴 seh 시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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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검CE7 3시 검CE Owen Buch You can pause 2시 2시 3시 이름 2시 40 아 하하하핳야 아 아 쇼수야 다 하고 된다 쇼수가 다 하고 된다 쇼수가 다 하고 된다 아 사람 새끼데요 아니 사람 새끼시냐구요 쇼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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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쇼수야 아, 수고하겠다. 이제 밥상 2점. 뭐야? 나 죽을 수 없잖아? 팩코리 밥을 안 먹겠다. 그래서 팩코리가 다 부서지게 될까? 우리가 게임을 시작해. 팩코리 밥을 안 먹겠다. 다녀. 나 죽을 수 없잖아. 디모, 적 понять. 지금 미루가 사야할까? Panic. 나 죽을 수 없잖아. 다 죽을 수 없잖아. went to the race. 근데 난 말까지도 안 먹겠다. 아.. 군령이 없네? 이제 곤령은 붙겠지?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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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생각하니까 하나만 보니 필요없어 아.. 진짜.. 무슨.. 무슨.. 가장 큰일 날! 다 Grind's! 거기까지 만정하는 놈ダメ! 하니까.. естеụ.. 데뷔.. 도착! 도착!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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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죽어라! 아, 진짜 죽어라! 아, 진짜 죽어라! 아, 뭐야? 아, 뭐야? 불리아아아! 이 장면을 돌아야 이 장면이 나니라 이 장면이 진짜로 갈게 이 장면이 진짜로 갈게 이 장면이 진짜로 가잖아 어, 다 먹었네 한 식개로 갈게 저거 한 식개로 갈게 저거 한 식개로 갈게 저거 한 식개로 갈게 이 장면이 다 먹었을 때 어, 이 장면이 진짜로 가진 action동원에 아 지금 돌려나오기만 해봐라 돌려나오기만 해라 진짜 예예예 오려나 근데 해석은 편지 오려나 какая 오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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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아니 봤는데 내가 지금 상황 설명해 드릴까요? 이게 테란이 질 수가 없는 상황이 이게.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테란이 유리했냐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박대가리 새끼인데. 내가 원배러 더블한 것 같아. 서치를 늦게 해가지고. 아니면 서치 안하고서는 산발이 많은 건 아니겠지? 아직도 내게. 아직도 내게. 그친 꿈이었어. 네. 원 배러.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가 게임을 두신이라 가지고. 내한테 빌드를 안 먹히는 자기가 이긴다 생각하나봐. 그 지금도 보면 이제 이걸로 피해 줬잖아요. 제가 클릭 물론 이거 지었죠. 그 다음에 일꾼 안방에서 일꾼 못했죠. 거기다가 정을님 계속 뽑았죠. 이 상황에서 진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보세요. 3배럭에 지금 팩토리까지 볼 수 올라가죠. 팩토리까지. 그리고 테란이 지금 앞쪽 먹었고 라인을. 자 이 상황에서. 자 이것도 취소했죠. 방풀해가지고. 방풀해가지고. 이쪽 지역도 먹었거든요. 자 근데 오다가 차 맞았죠. 그 다음에 이 3너커를. 봐봐봐. 여기서 3너커를 그냥 먹었어 얘가. 봐봐. 봐봐. 이거를 먹었거든. 형님들 보여 방금. 이걸 먹었어. 그리고 얼마나 유리했으면. 테란이 랠리를 요기다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테란이 랠리를 요기다 찍어야 되는데. 얼마나 유리했으면 테란이 랠리를 요기다 찍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새끼 이거를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이것도 그냥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가. 처음부터. 한방러쉬 오기 전까지. 마린을. 잃은 적이 한번도 없는데. 이 병력으로. 이거를 막혔어. 봐봐봐. 이거를 막혔어. 와 이게 사람이냐. 이게 사람이야. 아니 이게 사람이냐고 진짜로. 아니 이게 사람이냐. 금수지 사람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이 마린 부대. 총원부대 올 때. 지 혼자 신나가지고. 유다야. 여기서 끝인 줄 알아. 친구들 간다. 이랬는데. 바로 제 친구들한테 처맞아버렸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폐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아는 형님 데리고 왔는데. 상대방은 그냥. 더 센 형님이 데리고. 다 뚜덜 뺀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뺏기고. 집을 울면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디파일러 나와버렸죠. 그리고 탱크 바로 빼버렸죠. 그리고 12시에 돌려야 되는데. 12시에 제가 바로 병력을 뺐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앞마당에 지금 밀고 노는 거 보세요. 파업했나요? 파업했나요? 마치 이거 여행 갔을 때 철구 모습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공지도 안 쓰고. 컨셉 컨텐츠도 생각 안 하고. 유튜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죠.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앞마당 노는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일하는 거 보다 노는 게 더 많다니까요. 와 이제 붙이죠. 제 말 들었죠. 방뿌레 했죠. 지금도 제 방뿌레 가지고. 리플레이로 이제. 그 일꾼 한 거거든요. 개극 혐의네 진짜로.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와 대단하다 진짜. 진짜. 진짜 드럽게 못한다 진짜로. 와. 내가 이때까지. 내가 본 테란 중에 제일 못한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2드랍십 오거든요. 여기 소름 돋는 게 뭐냐면. 형님 잘 보세요. 드랍십이. 한 개 온 것만으로 못하는 게. 마린메딕 타고 있죠. 요게 뭐 타고 있냐. 마린두기랑 탱크 한 개 타고 있어. 이거 왜 하는 거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아니 무슨 논리인가. 이거 마치. 03년도에 임요한 씨가. 한때 스타게를 평정할 때. 그 모습이거든요. 드랍십에 탱크도 태워가지고. 러시로 오른다. 하지만. 바로 맞춰버렸지. 러커 한 개 맞춰버렸지. 이게 존나 무식한 게. 방금 장면에서. 얘가 러커를 점사를 안 했으면. 아 스펀니 님이 부른다. 형님 왜요. 네 형님 말씀하세요. 아 스포난 보람이 찬다고. 아 감사합니다. 철군 했습니까 형님. 아 형님 저도 사랑합니다. 푸딩 푸딩. 그만 형님. 방금 같은 경우에는. 러커를 점사를 안 하고. 얘 그냥 어택당 찍어놨으면. 저글링 밖에 없는 부대를 다 잡았거든요. 근데 이 새끼 대가리 입고 없는 게. 철군을. 롤 할 때도 하나만 생각하지. 맞죠. 상대방 죽이는 거. 그러니까 얘는. 테란 할 때 러커만 생각하는 거야. 돌대가리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도. 러커가 한 마리네. 그러면 어택당으로. 저글링 잡아놓고. 러커를 잡아가지고.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눈 앞에 있는 별풍선. 눈 앞에 있는 러커에서. 눈이 먼 거예요.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푸드파이트 하다가. 토하고. 푸드파이트 하다가. 몸 다 상하고. 물거리다가 2년 뒤에. 화려하게 복귀하게 했죠. 왜 이 새끼는. 멀리 봐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본다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철구가. 철구가 아프리카 돌아오기 전에. 유튜브로 다른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채널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관리를 안 해서. 앞에 것만 보다가. 장점기만 쳐하다가. 그 채널이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그 채널이 살아있었더라면. 벌써 구독자 50만이 넘었을 거예요. 정말. 이 새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수준에 만족하면 안 되고. 앞에 수를 내다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방금 그게 이제. 럭크 한 마리를 잡는. 그 모습에서 유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때 약간. 이 뭐라 그랬나. 자 보세요. 이러면서. 자 테란이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뭐라냐면. 구찍고. 해처리 찍고. 드론 찍고. 해처리 맞는데. 테란도 뭐라냐.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면 할 게 없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테란이. 적은가요. 자원이 3000에. 가스가 600이에요. 이거 사람 새끼야. 적은가요. 아니 적은가요. 그리고 죄송한데. 무슨. 보세 형님들. 팩토리를. 자 이렇게 지어놨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 띄엄띄엄. 요게 중앙에 안 지어놨죠. 마치 지가 여행 갔던 나라들을. 무슨. 완전 이렇게 띄엄띄엄 걸어놨어요. 뭐 태국 갔다가. 홍콩 갔다가. 라오스 갔다가. 캄보디아 갔다가. 전부 다 동남아 쪽 말고. 왜죠. 왜냐면. 미국 쪽에 가면. 철구가 으쌈소소. 지어놨어요. 그럼 아무리 지었는데. 자 업그레이드 하고 있죠.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영영업이죠. 오 진짜 멍청한 거예요. 저그가 1업인데. 아무리 영영업. 그냥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형님들. 자 이 메딕 뭐합니까. 동창회 합니까. 마린 두기랑 동창회요. 이 마린 두기는 행복하겠네요. 왜왜. 기본적으로. 여자가. 여섯 명인데 마린 두기밖에 없으니까. 행복할 수 있겠어. 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데. 왜왜. 싸우지를 못하거든요. 이 남자들은. 그냥. 예. 남자 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남자가 두 마리 있어봤자. 아무것도 못한다. 자 여자 여기 또 뭐 있죠. 여기가 뭐냐면. 이 여자들이 여기서 같이 놀다가. 재미없어서. 이제 따로 부킬가려고. 세 마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벌처가 있죠. 이 벌처 한 마리를 놓고. 세 마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군은. 병력 배분 자체가 안 돼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와. 진짜 개극히 현미네. 자 말이. 남자도 여기서 놀고 있잖아요. 미쳤어요. 바로 가시죠. 자극 송구했고요. 응. 아. 바로 자극 송구했죠. 뭐. 마. 일단 지정하면 안 됩니까. 아 뭐 상관없죠 저는. 지정하면 일단 박혀요 이거. 마. 따라 임마. 마 개새끼야. 이천 개스폰 나왔다. 단 따라고 임마. 마. 이천 개스폰 나왔는데. 에. 내가 지면. 기누 다 똥받이로. 닉네임 바꾼다. 니 이소로 똥받이로 바꿔라. 개새끼야 지면. 닉네임 니 그때 바꾼다고 안 지켰잖아. 지켰다 이 개새끼야. 듬비라. 3일동안 방지에 적자 인정? 저같죠? 하하하하하하하하 나왕해버렸어. 저같죠? 일주일동안 닉네임 바꾸게. 니 이소로 똥받이 바꿔라. 내 기누. 닉네임 말고 방지에 적자. 닥시라. 재미없다. 닉네임 바꿔라. 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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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이다. 빨리 만들어라. 닉네임이다. 어. 방지다. 닉네임이다. 방지. 어차피 닉네임이다. 바꿔더라. 닉네임. 아니 너 그때 안 바꿨잖아. 나한테 지구 닉네임. 닉네임이래. 그리고 너 닉네임 바꾸면. 족구형. 철구형. 니 부터 철구형. 백까지. 사람들이 다 만들어. 이미 만들고 있을걸? 어? 철구 닉네임 뺏어야지? 근데 닉네임 뺏는 것보다 이 새끼 뺏기면. 철구형 2. 철구형 3. 4. 5. 6. 7. 4. 이거 password 호명. 이 책은 저의 행동이 매우 어떻게 왔든지? 이 새끼야. 어. 지금 한 번 이겼다고 좋아하네. 이 새끼야. 한 번 이겼다고 좋아하냐고. 아니. 그 여러번 이겼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어 왜 말해라 왜왜왜 찾아가줄거야 개새끼야 까불어라 찾아가준다고 찾아온나 이 새끼야 하나도 안보서보니까 몽창한 새끼야 닉네임으로 간다 어 방지로 간다 닉네임으로 간다 방지로가 방지로 간다 방지 3일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3일이 아니라 방송하는 날 하루에 한 번에서 총 3일 치는거야 남발로 지금 처발리고 3일동안 잠수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키면 그게 하루 내일 키면 그것도 하루 이렇게 해서 3일이다 배가리 굴리지말고 아니 형님 형님이 정하고싶다구요 형님 뭐하시고 싶은데요 잠시만 내려가 뭐하냐 얘 안하냐 방지한다 깜빡이소 들어 온나 방지가 뭔데 아 터 터 많이 근데 주종 안해주니까 좀 많이 나대네 주종으로 팬다 개새끼야 주종으로 팬다 니 뒤짓다 오늘 어 니가 지졌어? 주종으로 팬다 니가 지졌어? 주종으로 팬다 반면 작게 안해도 돼요 어차피 반품해요 이게 어차피에요 어차피 철구는 어차피에요 형님 제가 무슨 술을 쓰든 철구는 반품하거든요 하하하하 마음 편하게 하면돼 바람처럼 스쳐가리 정년만의 나면 아이고 두록바 짱조왕님이 100개 정도 된다 그런거 안되냐 철구 벗겨버렸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맥든데 맥든데 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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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미 먹어버렸죠 하하하하 철구 유행까지 뺏어버렸죠 근데 그렇게 까지면 철구도 없죠 아 좋아이연 이것도 전부 다 딴 데이터에 따라하는거에요 희석이 간담했때 자기꾸를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만든 유행원은 다른 부재들 다 따라했다 하지만 자기가 있을 때 유행꾼 같았기 때문에 자기가 됐어 자기꺼다 완전 개놀리거든요 근데 뭐 인정합니다 하하하하 유다야 니 쫌 안되겠다 오늘 니 오늘 맞자 이 개새끼야 자기가 주기 꽉 깨물어라 꼽꼽 꼽꼽 꼽꼽꼽 꼽꼽꼽꼽꼽 아 뭐 예 하겠습니다 제가 지면요 질일이 없어 구정으로 이겼다고 니가 진짜 실력으로 이긴거 같나 니가 구정으로 이겼다고 내일 이긴거 같나 구정으로 이기라 사나이 뒤에 사나이 방금 피삼감하고 피삼감하니 끼 야 미안한데 빅쟁이 다 빅쟁이 아니라 빅힅,가 좋나? 어? 마리언 하하하하하하 분명히 환전달에 편의점 가서 바로 입금 안할 시에 열배면 천이백이네요 마마마마마 열배면 천이백이네요 마마마마마마마마 철구 이번달에 6천 걸었거든요 천이백이면 또값이죠 태규형은 개인이네요 30만원에서 바로 선백만 걸었죠 아아 이 새끼 왜 이리 설치노 오늘 안되지마라 쟤 처맞기 싫은놈 마 쟤 처맞기 싫은놈 안되지마라고 처맞기 싫은놈 마 니 죽어부르라 어? 이 새끼 정신교육하면 제대로 해줘야겠네 자 정신교육차리고 이거 안보인겠네 하하하하 뭐 씨바 부정이었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새끼 처음 보네 부정 못 이겼다고 이렇게 부분도 되는놈껴 할만 없이 새끼 사립하였죠 아니 더블인가 더블정도는 가야지 그런데 접수가 되어있으면 군빈은 대자식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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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biscuits 하하하하 하하하하 pick 시대가 철박이네요. 그래? 얘들아 지금부터 노약자들 다 방송 끄라. 저 새끼 오늘 잔인하게 팬다. 말하는 거 싸가지가 없네. 얘들아 방송 끄라. 지금부터 시작된다. 지금부터 지가 처먹는 거 잔인하게 팬다. 야 이 항아리 뭐라고? 항아리 새끼야. 나 이 신분증하지 마라. 야 이 항아리 뭐고? 나 봐도? 아 이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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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봐. 다 터지라. 마. 족박갓나. 족박갓나. 마. 어쩔건가. 정리 나왔네. 마. 단지 피해라. 안전벨스 꽉매라. 마. 어디가노. 마. 도착한다. 어디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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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야. 야. 이 항아리 가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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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간다. 하하하하하하. 어 다행이다. 뭔가 말이 한마리밖에 없으신데. 그러네. 아. 안 들어간다. 루다야 구사하나. 내 밀탈은 말이지. 지금 누구도 못망갓게. 이 새끼야. 지금 뜬다. 여기 타라. 나갈게 10초 준다. 10초 뒤에 그 뒷일은 장담할 수 없다. 10초 준다 나가라. 좀만 둬 시간. 10초 준다 나가라. 좀만 좀만 둬. 10초 준다 나가라. 좀만 좀만 둬. 10초 준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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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내가 내놔 니 오늘 맞자 이 개새끼야 마 야임무탈이다 이 개새끼야 내가 김두환이다 조은군분む 개 realise 저갈이 쓰레기 새끼야 되지 개새끼야 마 1초도 방심하지 마라 1초도 방심하라 개새끼야 그런 деле 마금 Israelites 나 1초도 방심하지 마라 1초도 방심하지 마라. 개, 개, 개샤기야! 1초도 방심하지 마라했다. 마마마마마 더욱더으로, 안 들어간다, 마마마 더욱더.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마, 만나나. 만나나! 마지막으로 대가리! 뭐, 왜 팔을... 만나나? 내가 이해해줄이다. 내 대조동의 토마토까지 이예주니까 내가 대조동이 이예주니까 내가 대조동mente 이예주니까 내가 이해해 줄이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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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 줄이다 괜찮기야. 마. 만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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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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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방심하지 마라. 땡기예요.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는 순간 너의 말은 없어질 것이야. 네. pennsymm2 미키마수. 에 모르는 시간. 가. 라는 Sara에 대한. 마. 마마. wiерш koska. 슈가. 아마. 가. 이 보여드ikan hö. 우리。 더. 이뿌뿌 마 뭐라는지 마 어디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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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사나이는 뺀다 이 개새끼야 막간다 오시발 으 이 시 다른 시 시대 소 주 잘 그 내 그 마 봐둬 마 어디길 들어오노 어디길 들어오노 개쌍이야 어디길 들어오노 마 마 여자는 살리진다 나는 한 명의 여자만 좋아 살리진다 뭐야 마 니 그거 아냐 잘 먹었지 먹었다 진우다 진우다야 한마디만 말한다 니 오늘 진흥남이야 쟤 맞았어 진우다 쟤 진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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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 마.. 들어오면 안된다 들어오면 안된다 아 피나무라개새기야 날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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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빼빼빼나무라개새기야 마 마 마 나 부럽지 않은 나의 뜨거운 가슴 그저 난 남자일 뿐이야 진전한 이 시대의 야유 누다야 오지마라 경고했다 오지마라 했다 오지마라 그랬다 누다야 오지마라 그랬다 오지마라 그랬다 오지마라 그랬다 피나보라 개새끼야 오지마라 했다 할마라 고치킨다 마 오지마라 했다 두번째 경고다 마지막 경고인기라 오지마라 오지마라 했다 개새끼야 이 안되겠다 좀 두드러 맞자 개새끼야 나는 너 이제서야 그 눈을 감상해 이게 내다 누다야 출감 나나 온쪽으로 그 눈을 감상해 바닥에 그리한 바닥에 그리한 그리한 । । । । । । । । । 방만아 방만아 내 눈물 보이리야만 태어날 계신 방만아 방만아 이의 우울 약하다 욕하지만 가리적게 내비어주던 나는 숨기야 불안 내 눈을 보이리않게 베베타기 원한 방만 방만아 공제 네? 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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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난많아 일곱시 집합 일곱시 집합해라 루다야 일곱시 집합해라 인연아 끄지라 인연아 끄지라 인연아 끄지라 인연아 인연아 야 인연아 에어컨 냄비 귀zogen 왕마는데 왕마는 아휴 다리 야 왕마는 아휴 다리 왕마는 아휴 다리 왕마는 아휴 다리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아 또 진실한 문풍뿐이다여 아멘 나는 야인이 되겠어 뒤껍진 윗바람 몰아쳐도 두렵지않은 매일 뜨거운 가슴 두정한 남자일 뿐이야 친정한 일심대여 친정한 남자는 팔을 쓰지 않는다 쪼그라 그 새끼 개난절이다 개구시 막아라 개자식아 탱크 들이붙는다 들이붙는다 유다야 졸리나 말이 없네 유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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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누다야 상남자는 대포가 크다 죽이는다 유다야 여섯시집합 유다야 다섯시집합 해라 개새끼야 형의 좌우가 추구한 남자일 뿐이야 신정한 일심대여 용이로 ư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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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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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리스폰이요 형님 형님 리스폰이요 네?